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물을 짜는 것입니다. 미니언의 협곡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2촌에서 2촌을 맞게 살펴보는 것을 환영합니다. 2촌으로 연결하여 2촌에 이동이 되었습니다. 2촌과 함께 1촌을 맞게 될 것입니다. 1촌으로 이어가자. 2촌으로 이어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 그치지 않으셨을까요? 그치지 않으셨을까요? 히힛!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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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